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받아도 참을 것인가? 아니면 밀려드는 재앙을 힘으로 막아 싸워 이길 것인가? 죽는 것은 잠드는 것. 잠이 들면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성가심도 사라지겠지. 그야말로 진정바라던 바가 아니냐. 잠이 들면 꿈을 꾸겠지. 여기서 걸리는구나. 잠이 들게 해봤습니다. Cody,ذه. 어디서 정관왕이 된 것 같아요. 정관왕이 된다. 누구고사하니, 언제 정관왕이 된다고 thing?